도매틱, 폴란드 홍판인지 뭔지 대리점인지 냉장고 고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냉장고는 왜? 고장이 난 겨고요 촬영은 못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네 엔지니어를 일로 불러서 내일 이런다고 하니까 여기 주차선이 있어야지 우리 뭐 먹어? 오늘 외식 음 외식 기운이 없어요 빨래도 하고 빨래도 널고 나도 힘들어 아니 왜 냉장고는 고장이 나셔가지고 주차했어 이건 3평이 아니면 여기선 불가능해 차량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없고 안 먹어 어 약국 있다 약국 가고 어 뭐야 한글 써있네 참치 뱃살 참치 뱃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 아까 느낌이 완전 주택가 잖아 아파트들하고 한국 분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있잖아 이게 부르는게 그리고 이건 너무나 자주 보던 그런 모양 회원 감독님 뭐야 완전 대박 이거 하식당이었어? 오 잘 찾아왔네 우리가 이게 약이지 그치? 응 다 먹고 싶다 치킨도 있어 소고기 매운 행운 어머나 어머나 물레도 있어요 3만원이야 오징어 볶음 16,500원 먹어? 음 어떻게 할지 너무 Artist 생겨온 고민됴 해물 가루스 먹고 싶지만 비싸고 결정? 이걸로? 오징어 볶음 나는 해덮ак 한국 사장님 fille 안녕하세요 mix 참치 어머 나는 하나 먹어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오늘은 외식 그리고 짜잔 와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행복하네요 어때? 맛있구나 샀어? 여기 있네 이거 편의점 아니야? 여기 가볼까요? 가자 술 많네 술 살까? 폴란드 술 날루카라 했는데? 폴란드, 우리 거 복숭아? 저 살구? 오른쪽 두 번째? 이게 몇 도야? 28도 폴란드 어때? 아까 당신이 얘기했던 거 살구 이거 하나 사서 2,000원이네 갑시다 도비제 2,000원이네 도비제 1,000원이네 2,000원이네 4,000원이네 1,000원이네 더 비제 도비제 경제장으로 가서 이따가 내일 아침에 밟고 고치자 우리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말 들어서 반가워서요 갑자기 인사를 왜 그냥 얼굴 눈이 많이 썼는데 인사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놀라시네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이게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은 오늘의 집은 그리고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저 지금? 3년 전에 3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 3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잠시 네, 잠시 자세히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이제 괜찮아요 제가 배우는 집은 몇 년 전에 지금까지 계속 계속 거려하고 싶어요. 러시아가 자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사는게 날 doit 알아야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날리려고 왔어요. 여행으로 왔어요. 러시아. 러시아? 네. 서류러 올가와서 뉴욕에 왔어요. 어려드렸어요? 지금 너무 Arrow 사러 왔어요. 오늘의 시간은? 우선 발전기 수능 우선 발전기 수능 아, 우선 발전기 수능 4일 5일까지 클래닉 수능이 높은 지금 채소가 없었고 글씨는 없었죠 그런데 저번에, 지금까지 처음으로 다행제품을 이기셨는데, 아무거나 10시간 정도, 다행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가 깊은 다행제품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가게는 Sorry, 오늘의 속에서, 이제는 고구민이서의 가게가 네, 이제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다리도 안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직도 못받는 다시 출시쇼될 전에도 Δ이믖가 안 나요? 그녀는 다른 전기술이였다 전기술은 아, 소빌리카 아주 популяр한 일반 브랜드 아, 그냥 두고 그리고... 너무 강한 것 같아요 32% 정도? 30% 30% 미어뚜라 아주 좋아요 흰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날루카 날렙카 이건 날렙카 사무실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차징을 좀 하면서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배터리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2.5V가 돼야지 이게 된다는데 가끔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전기 제품도 잠깐 뭔가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어쨌든 절로 갈게 전기를 빼주셔서 충전을 하고 있고 전기 볼티지가 낮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자고 해서 전기를 꽂았고 음식을 다 채워 넣어봐야지 배터리 문제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가져올게, 음식 이제 통합벌레서 돌아가고 냉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음식을 다 넣었을 때 또 안 됐었으니까 체크해 봐야지 어휴 이런게 좋아 알아서 뽑아먹는 비싼 퍼피자 구경해야지 뭘 먹어야 되나 당신 좋아하는 코러스 나중에 파리에 가서 확인을 해 봐 친구야 도비제냐 친구야 도비제냐 친구야 도비제냐 도비제냐 하하니 쁘어 야야야 꿍 쟤벌 예 쟤벌 도매틱 도매틱 하하 너 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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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사 건배 네, 당연히. 그런데 좋은 상태가 없어요. 괜찮아요. 더 많이 이렇게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서비스, 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행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Radom에 있는 곳은 한 번에 와서는 오는 범죄에서 범죄에서 한 번에 있는 서비스 한 번에 왔어요. 한 번에 있는 곳은 한 번에 있는 곳이 그럼 영국을 못해. 혹시 앞으로도 그들을 봐야겠습니까? 어후에 대해 연락을 하겠습니다. 내일 워싱 trud에 대해 도와주세요. 내일? 네. 그런데 지금과가 나요. 제가 더 있었던 ic 나뉘 cosa. 더욱더博ier은わか는다고 했잖아요. 워스웨에 있는다? 워스웨? 오, 워스웨어. 워스웨어 britannic의 워스웨어는 그니까? 워스웨어, 워스웨어? 워스웨어는etta 일본어. 그리고 월상어왕어는 한국어가漂亮. 전혀 모르겠다고. 반응해가지고, 이 하 Flying Park에서 영어로는 자, 송구가 인사라에서 말하고 있다면 다른 친구들이 내일 오는 놈이 ils을 한번 수정하고 그리고 인사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는 왜 안정돼요 남의 회사 앞에서 2박제 하는 중 내일은 냉장고를 고쳐야지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는 바르샤바 남쪽의 주택가의 사무실 미치겠네 뭐하는 거예요? 오지워 아 됐어요 잘 샀어 마음에 들어 생긴 게 이쁜 주전자 볼란드에서 산 주전자 맛있어 보이네 날씨도 좋고 빨리 고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잖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 온다 웰컴 안녕 고생각에 안 funcion하고 잘 안 작업하고 여기, 이곳에 도움을 못할 수 없죠 이곳에 도움을 못할 수 없죠 아마 이곳에 도움을 도와줘요 어디가 있는 곳에 도와주지? 내가 그냥 말해, 언제 오고 싶어요 우리에게 연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로 연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로 연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만들었대요 더 40% 와우 그리고 더 맥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코올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내 나라에 머물렀어요 내 나라에서 네, 아주 달콤해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 우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한다 먹는다고? 맛있어 진짜... 날렙 아, 날렙? 네 홈메이커라, 날렙 네 너는 알코올에 대해 얘기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렛츠고 베이비 엔조이 요 홈메이커 안녕 안녕 선물 받은 술 선물 받은 가방 짠 야, 근데 이거 나도 뭘 줘야지 되는데 이거 참... 이거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술인데 응 이거 놓고 왔네 다 줘야겠네 근데 어쨌든 요지는 여기서 못 고치고 폴란드 안에 있는 자기가 봤을 때 최고의 냉장 꼭지 술자다 거기로 가라 여기서 한 시간 거리인데 남쪽으로 가니까 우리 가는 크라쿠 그 방향이고 어제 왔던 그 엔지니어분은 계속 볼트가 공급이 불안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뜯어봐야되거든 뜯어보려면 거기 가야된대 잠깐만 두채도 갖다가 하나 줘야돼 알렉스? 오우 비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 이 정도면 돼 고마워요 알렉스 오우 비가 이상하다 오우 비가 이상하다 고마워요 알렉스 아에씨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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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벤입 알렉스 알렉스 왕 고마워요 땡큐 땡큐 여보 술 받고 부채 줬어 아이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고 알렉스가 예약을 다 잡아줘서 잘 되겠지 거기 가면 뭘 바꿔? 세탁하고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일단 드라이브 그럼? 가자 어 그냥 달리자 여기 또 며칠 있었더니 달리고 싶어 레츠고 레츠고 가시기 너무 편해 바꾸고 가라 했지 여보 오늘의 정박지는 여기야 종소리도 울리고 일단은 한식집으로 아내께서 영양 보충을 한 후에 숙면 그리고 산책 내일은 여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아우 진짜 냉장고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자 미치 오늘 영양 보충의 시간 사장님이 갖다주신 이슬 오늘은 말하지마 목과 편도가 완전히 부어서 이건 필요도 없고 약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준 밥을 먹이면 빨리 나을 것 같아서 오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좋은데 말하지마 좋아요 근데 사실 별로 뭐 이걸 먹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럼 먹지 마세요 이게 얼마냐면요 글쎄 16,500원이랍니다 오늘 여기 한식당 온거는 편하게 드시라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음식이 뭘 붙인거지? 수입해서 오는거랑 뭐 붙여야 되는건가? 아 근데 오늘 폴란드 술 선물 받았잖아 그런 술이 난 더 좋지 이 전통적인 리커들 아 시트는 안아있네요 그냥 뭐 추억의 맛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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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먹는다니 뭐 맛있게 먹자 으 빨리 다하네 잘자야 매워 되게 매워 먹어 모자라면 또 시키자 뭐 인간 두달에 한번인데 뭐 한달에 한번? 이거 별게 안 먹었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야 특히 당신한테는 누군가 해준 바 얼굴을 가리고 아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찍지 말라고 이건 내 건데? 다 먹어 촬영은 여기까지 이생활담 빨래면 답답해 여기 나가자 브런치 먹어 여기 있네 이런 동네 다 합시다 우리 어제 먹었던 한식당 옆에 맛있는 브런치 가게가 있더라고 가깝네 좋네 집과의 거리 거의 호텔인데? 호텔 앞에 한식당 있고 저식당 있고 호텔 앞에 한식당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나는 최대한 빨리 오는게 2주일에 하난데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달라고 뭘 촬영했는지라도 좀 몰라 조금 더 편함이 아닌데 한식당 그 사람 집과는 한식당 쇼팽 작은 음악회를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오빠 갑자기 비와요 비가 온다고? 우리 아까 방금 전까지 선샷을 느끼면서 카페에 있었는데? 뭐야 연근기야? 좋아 괜찮아 피아노 음악을 듣기엔 적당한 날씨야 갑시다 갑시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날씨가 또 흐릿니 우리를 위해서 잠깐 하늘에서 햇빛을 주셨어